오늘도 양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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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어제 한번 타갖지 어 오늘 날씨 춥네 어? 오빠 저쪽가서 하는게 어우 많이 많이 한줄 아 저긴 해가 비치고 한침 산책하시고 아이고 저쪽에서 나도 저리로 가야겠다 여기는 대추사과나무 사과대추나무 뭐라는거야? 아침에 잠이 넓게 사실 낚시하는구나 이건 두릅나무가 이렇게 큽니다 저 안따먹으면 두릅크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카시아 꽃이 만바랍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바랍니다 멋지다 짜잔 파도 뽑아야겠네 양파도 뽑아야되고 양상추 양상추는 이번주면 끝날거 같고 양상추는 이번주면 끝날거 같고 어제 열두개 양상추 자 오빠 혼자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제 너무 재밌었어 양상추가 너무 좋더라고 걔고 Jennie 긴급 해 Japan 끄kom 으으으으으으으 être 깨구리 보러갈까? lets悄구리 또 worship 많이 разные용 ESSIC 다 넣어놨지 해놨다고? Sam 첵 ох 점식했어 벌써? 칼은 어딨어? 까만 칼? 여기 있는데? 그 다문이 봐봐 어 여기 있겠다 초콜릿 갖고 왔어 음료수 마주 있음 좋은데 아침 저녁 먹게 나왔어 먹게 나왔어? 응 요렇게 했습니다 이파리 너무 많이 있다 오 좋다 깨끗하고 통통해 짱 나도 해야지 이제 어허허허허허 난리 나셨구만 많이도 했네 많이도 했네 많이도 했어 오늘도 파이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